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르가니스트 양하영입니다. 그동안 잘 지내셨지요? 네, 오랜만에 제가 이렇게 얼굴을 뵙고 인사를 드리는데요. 다른 게 아니고 제가 미루고 미뤄왔던 일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짜잔! 제 아이패드 사용법을 이제 여러분께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요청해주셨어요. 어떻게 이걸 가지고 악보를 보냐, 관리를 어떻게 하냐 어떻게 악보가 보이냐 이러면서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는데요. 저보다 사용을 잘하고 계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한에서 여러분께 하나의 컨텐츠로 만들어서 공유하려고 합니다. 제 영상이 여러분께서 오르가니 연주하시는데 도움이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 만드는 거니까요. 많이들 관심 갖고 지켜봐 주시고요. 또 좋은 팁이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또 참고해서 영상에 덧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대륙전 첫째 주일입니다. 아직 23년이 한 달 남았지만 교회력으로 따지면은 오늘이 새해의 첫 주일이었어요. 또 이제 다가오는 성탄절 준비하느라 많은 오르가니스트들이 힘드실 텐데 자, 다들 기쁘게 준비하시고 건강 잘 지켜주시고 네,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오르가니스트들 모두 응원합니다. 저는 도움이 될 만한 컨텐츠들 계속해서 생각하고 고민하고 또 하나씩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요. 연말도 잘 보내시고 새해 잘 맞이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